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메타마스크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앞으로 메타마스크를 접해야 할 신규 유저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설치부터 사용방법, 토큰 추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연결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과 제가 실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나눠볼 테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메타마스크의 설치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설치와 로그인까지는 간단하지만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블록체인과 메타마스크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메타마스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개인정보에 보호가 잘 되고 블록체인이 적용된 다양한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아이디부터 주민번호, 주소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메타마스크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다만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싱 사이트에 메타마스크를 잘못 연결하게 되면 나의 소중한 암호화폐 자산들을 한꺼번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잘못 전송할 경우 자산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꼭 여러 번 확인 후에 전송해야 합니다. 현재 메타마스크의 사용자는 크롬에서 이용하는 유저만 하더라도 전세계 9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범용성이 높고 실제로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메타마스크는 제가 현재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앞으로 소개해드릴 플랫폼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두렵거나 어렵게 느끼시기보다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나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메타마스크의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메타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metamask.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앞으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신 후에는 항상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도메인 주소가 다르지만 교묘하게 비슷한 피싱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항상 공식 사이트를 잘 체크하시고 비공식적인 루트에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해킹에 취약한 사이트 방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서 확인되지 않은 링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엔비 등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주의하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에 들어있는 암호화폐를 빼가려는 사기입니다.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메타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에 가장 많이 설치합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어폭스, 브레이브, 엣지 브라우저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저는 호환성이 좋고 익숙한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장소에 구해 없이 메타마스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개인 PC에서만 크롬을 통해 메타마스크를 이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갔을 때 개인 PC로만 사용하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노트북을 사용하여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게 불안해서 와이파이 사용 없이 외부에 나갔을 때는 제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메타마스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크롬에 설치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충분히 익숙해지신 후에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과거에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시작할 때 주로 PC에서 사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나날이 흐름은 변화할 거라 예상하지만 돈이 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리스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마스크에 적응하시면 클레이튼 기반의 카이카스 지갑이나 엑시에 사용되는 로닌 지갑 등 다른 지갑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만 잘 익혀 두시면 수많은 확장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 설치를 시작할 건데요. 인스톨 메타마스크4 크롬을 선택해서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지갑 가져오기와 지갑 생성이 있는데요. 지갑 가져오기는 이미 지갑이 있는 분들이 기존의 지갑을 불러올 때 비밀복구 구문을 통해서 바로 메타마스크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지갑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메타마스크에 기본적으로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졌죠. 메타마스크 개선에 참여 동의함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메타마스크에 쓰일 암호부터 적어줍니다. 지갑 보호하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복구 구문이 있으면 누구든지 메타마스크 지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만 복구 구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드 구문이라고도 아는데 이 복구 구문은 PC 메모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해두면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자신만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제안하는 복구 구문 보관 방법은 금고 혹은 수기로 적어서 나만의 비밀 장소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타마스크 지갑이 해킹당하는 사례 중에서 복구 구문을 PC에 보관했다가 해킹당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복구 구문은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고 사이트의 관리자 등 누구도 복구 구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꼭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백업 구문에 비밀 단어를 표시하려면 자물쇠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열두 단어로 된 비밀 구문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적어두시고 비밀 공간에 보관하세요. 단 어디에 숨겼는지 잘 알만한 곳이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비밀 구문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제 메타마스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기본 설정이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첫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표시됩니다. 메타마스크의 구성을 살펴보면 Account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메타마스크의 지갑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Account1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의 메타마스크 안에 여러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을 변경해서 구분도 가능하죠. 차례대로 보면 구매 버튼이 있고요. 메타마스크 지갑에 바로 신용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이곳에 지갑 주소를 적으면 암호화폐 자산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확 기능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암호화폐로 1대1 교환을 하는 기능입니다. 시세에 따라 수확이 되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토큰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처음에 메타마스크에는 이더리움만 표시가 되는데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큰 추가에서 토큰 검색 기능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토큰 검색이 안 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코인마켓 캡에서 컨트랙트 주소를 맞춤형 토큰 검색에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큰 계약 주소를 적어주면 토큰 기호와 십진수는 자동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엑시 인피니티에 SLP 토큰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때 코인마켓 캡에서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하고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SLP 토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처음 이용하실 때 오픈시부터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픈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FT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시도 요즘 부분안그라 작업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편리해졌는데요. 메타마스크로 오픈시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면 메타마스크 사인업 버튼이 나오는데요. 아래 유저 디퍼런트 멀렛 버튼을 눌러보시면 메타마스크 외에도 다양한 지갑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픈시는 메타마스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에 로그인을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NFT 자산이 나오고요. 자신이 원하는 NFT 자산을 검색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유일진 작가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유일진이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작가의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해당 자산의 금액이 이더리움 표시와 달러 표시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uy Now를 누르면 구매가 가능하죠. 이때 당연히 메타마스크를 새롭게 가입한 만큼 지갑에 자산이 없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옮겨주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긴다고 가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피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출금을 하는 방법이고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암호화폐를 보낸 후에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수수료가 어피트보다 3배 정도 저렴합니다. 이 방법이 단계는 한 번 더 걷히지만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는 한 번 익혀두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방법은 위드드로우 버튼을 누르고 보낼 주소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포기가 되는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는 타 거래소에 비해 크게 저렴한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하면서 사이트와 접속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크롬 브라우저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후에 메타마스크를 눌러보시면 메타마스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사이트와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연결 후에 서명 버튼이 브라우저에 숨어 있어서 헤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확장 프로그램에서 메타마스크를 눌러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높은 가스비와 느린 거래 속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급등한 이유도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특히 플레이 투 원이 적용된 게임 플랫폼은 계속된 거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끔 NFT 작품을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되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이나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줄여서 BSC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다 보니 메타마스크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 추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고 계시더군요. 메타마스크에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플랫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메타마스크에는 미리 폴리곤과 BSC 체인을 추가해 뒀는데요. 매팅 메인넷이 폴리곤 기반이고 스마트 체인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클레이튼도 추가가 가능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클레이튼 기반 플랫폼은 카이카스를 쓰는 게 더 편리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네트워크 추가를 통해서 설정값만 넣으면 쉽게 추가가 가능하고요. 설정값은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두겠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추가 방법은 메타마스크 프로필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 이름부터 블록 탐색기 URL까지 순서대로 기입해주면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이나 다른 네트워크 추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가 됩니다. 메타마스크가 기본이 이더리움 메인넷이라면 여기 보이는 스마트 체인을 눌러주면 손쉽게 네트워크 변경이 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플랫폼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린 넥스트 어스와 같은 플랫폼이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 속도가 준수한 편이고 거래당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잦은 거래를 하더라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 투 원 게임은 최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소개드릴 여러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트워크 추가를 통해 메타마스크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다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외에 다른 네트워크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타마스크의 설치부터 기본적인 사용법, 토큰 추가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 추가까지 포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코인을 보내는 방법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타마스크의 상세한 사용법도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 안전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